현석이 드디어 데뷔하네요 진짜요? 이제 하는구나 만약에 우리 8월에 컴백하면 볼 수도 있으려나? 정말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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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훈이 얘기할까 봐앉네요 8월에 지금 커플팔찌가 같더라고요 근데 뭐? 커플팔찌인가 봐요 사랑해 봤냐고요 아 사랑해 봤어요 어디요? 아 뭐 저는 네 아 아 뭐예요? 눈 뭐예요? 사랑해 안녕하세요 CX 메인보컬 솜입니다 네 사랑합니다 사랑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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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엉덩이 타기 큐티 큐티 너 사랑해 아 Incrementing 락ом 주님리로 하하하 맛있어 그래서 오랫동안 찍는 시간을 보내 행복한 시기 같네 금방 나 너무 아쉽지만 난 그래도 좋아 우리 사이엔 그때도 댓글이 새로운 게 안 보여 나 너와 많은 이야기를 하다가 시계를 보고 갑자기 두려운데 아우 이 날이 좋다 오늘 트레저 친구들하고는 못많은 나중에 꼭 만나면 찍을래 아우 나아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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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